첫 번째 Q1 바로 시작 안 되는 그 뭐야 어! 바로 찾았어, 야 뒤에 있잖아 이게 공격이고 픽업 오 잠깐만 주변에는 뭔가 많은 걸 주울 수 있는데 오 뭐야 이거 휘린드 뭐야 휘린드 어 뭐야 액터1 으흠 갑자기 로딩 오 이렇게 세다고 야 킬컷도 있어 와 미친 이거 뭐냐 여기 잠깐만 이거 뭐야 어 뭐 좀 나오네 아 내가 죽인 얘구나 오케이 둘 죽였고 셋 죽였고 도끼 뽑아 이거 어헝 얘들 다 한방이네 빠생 아아아아 나도 한방이네 아 제발 나도 한방했어 이거 던질 수 없나 오오 아하하하하 이런 게임이야? 야 잠깐만 어 재밌는데? 참 옛날에 그 뭐야 그 그 그 그 뭐였지? 그 닌자 게임 있었는데 그거 하는 느낌이야 그게 뭐였지? 아하오 오 죽이 뻔했어 닌자 게임 그게 뭐였지? 아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오오 이렇게 된다고? 오 도도도도도도도도 짜쎄 따쎄 따쎄 하하하 야 드럼톤 개사긴 한데? 어? 오리 뭔가 축복받은 오리야 레 1938 cutting 주먹 어 아 뭐야 잠깐만 따뎜 Saud 따생? 오? 아 불 지폈어 오우 칼이 다 칼 와 뭐야 아아 뚝배기 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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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따잉 음흠 아하하하하 같이 죽여야지 따잉 오 또 있다 아 나이스 샵으로 탑으로 어 샵 떨어졌어 얘 되게 빠르다 근데 되게 캘쪼하다 게임이 오 오로로로로 따잉 이거 한번 써볼까 거기 오 그거 무하니네 뭐야 , 혹 오 아 오포호 아 이렇게 쏘는 거 구나 호잉 USC 마리오에서 본거 같은데 이거 아니 왠지 블랙울프 나올필이야 분위기 봐 게임 여기 있었구나 시명이 그래 찾았어 이거 완전히 정반대가 됐네 아까 처음에 본거라 뭐야 아 움직이는거네 뿌꿈이었어? 아 씨발꿈 처음팔이라서 여기까지 밖에 없나봐 아무튼 재밌었고 다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